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. 인천지법은 어제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박 씨는 지난 10월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와 공모해 이선균 씨와 김 씨의 관계를 인터넷에 유포하려는 해킹 세력이 있다며 이 씨를 협박해서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